한일 정부는 오늘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주 목요일 16일 방일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무려 12년 만에 일본에서 열리는 단독 정상회담입니다. 김건희 여사도 함께 방일해 일본 육고 여사를 만납니다. 기시다 총리의 서울 답방까지 거론되면서 물고가 트이는 상황.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인들도 한일 관계 회복을 반기며 강제동원 피해자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암참 창립 70주년을 맞아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초청해 간담회를 연 제임스 김 암참 회장.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에 암참이 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외 민간단체 중 처음으로 기부 의사를 밝힌 겁니다. 제임스 김 회장은 오늘 채널A와 만나 이번 제안이 한일 관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미일 동맹은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긴박하게 나온 제안인 만큼 목표 기부액 등 세부 사항은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어떤 기업이 참여할지도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미국 기업 800곳을 회원사로 둔 암참의 기부는 일본 기업들의 적잖은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넝 우리 상당수 생강을 파 kills 하지만 crossing